서울시가 11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. 시는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부담을 제외한 만원을 시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제공합니다. 한 가구당 2명까지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은 23회부터며 총 1,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